해양수산부는 어선, 조난 등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KT와 협업해 내년 1월까지 국가어업지도선 21척의 위성을 활용한 LTE 소형기지국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어업지도선에 설치할 기지국은 KT셋 위성을 활용해서 개발한 새 통신기술로 위성신호를 LTE로 바꿔서 해상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. 어선 사고의 경우 특히 기관실 침수 등으로 전원이 끊기면 각종 무선통신장비가 불통이 되고 욕산 기지국과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서 조난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웠습니다.